XTM 이거 뭐야? 저기에 있어 뭐야? 저거 뭐야? 어떤 상황인가? 잠깐만 이거 너무... 아, 창피해 빨리 와, 빨리 해 창피해, 창피해 빨리 와 이거 너무 창피하다, 어떡해 너무 세리나다, 어떡해 진짜 나랑 안 맞아 많이들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엘사 아니야? 엘사 이렇게요? 연기하시는 분들은 뭐야? 이특이 형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가지 마 일단 가긴 가야지 이게 뭐야? 이 채널 나랑 안 맞아 진짜 아니, 새해부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어색하고 꼴찌만 보면 해 어떡해, 우리 파티에 오늘 먹자걸이야 아, 너무 창피한데? 다 같이 자꾸 커팅식 하자 감사합니다,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하셔도 돼요 창피하시죠? 네 창피하시죠? 우와, 3단 케이크야 일단 같이 총을 끄고 파티에 시작하자 하나, 둘, 셋 자, 우리 일성이 형이 대표로 그래, 일성이 형이 대표로 자, 파티에 와 파티하러 왔는데 파티 여기서 뭐 끝인가요? 뭐야 그거? 뽑아야 되네, 또 슈퍼주니어만의 예능 공식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? 리얼리티 맞아요 먹방 퀴즈쇼 토크쇼 오디션 등 이런 것들이 슈퍼주니어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주제가 들어있으니까 아 자, 과연 뭐야, 이건 뭐야? 네 이 정도면 초등학교 한 4학년이 맞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, 공도 하나 들어있어? 야, 이거 없어야 돼 자, 오늘은 먹방 아 아 먹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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